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거 붙은 거 누구 부르시죠? 버디 찬스 우와 버디 찬스 박스리 버디 찬스 진짜 이거 버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버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 되게 덥다. 한 번 맞고 짠 어 괜찮아요. 안쪽 왼쪽으로 켰어 괜찮습니다. 짠 앞에 잘 갔는데 잘 갔는데 아이고 제 거 이리로 넘어갔어요? 안 봤어요 잘 맞았는데 당기셨네 진짜 계속 우측으로 날아가서 지금 예전 부질이 그대로 나오네요 슬라이스 부질이 그대로 나오네 원래 슬라이스 잘 안 났었는데 오 나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 올라가시고요 고고 네 나이스 인 나이스 인 아 나이스 인 아 역시 형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오오오아 귀엽다 아... 굿샷 굿샷 아이고 뒷땅 이걸로 근데 제대로 맞았으면은 쭉 올라왔을 수 있었어요 вмес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무난하게. 좋습니다. 근데 좀 오바된 것 같네요. 50m인데. 근데 이게. 연습장에서 칠 때는 딱 거리를 맞추는데. 거의 비싸게 간 것 같은데. 뭐 될 거라냐?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나이스 인. 들어가도 나이스 인이고. 안 들어가도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야야야야야. 야. 너무 고개를 그냥 일찍 들어 버려가지고. 저거 안 빠졌으면. 안 먹으면. 나이스 인. 아. 아. 오케이. 아우. 여기. 여기. 많anych. 아이고. 窓이야. 마님, 내 나라가 잘 안에서 나이도는 다음에는 대단하네요 1. 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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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김개공양팩을 한번 거 Relations. 상태로 정답. 편집해서 잘 맞은 것만 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잘 되어져서 가를 파붓고 1cm 귀를 2개로 뒷담을 치면 됩니다. 너무 뒷담을 치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왜... 아... 아깝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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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늘 거의 붙이셨네. 거의 붙이셨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발을 파묻고 한 3cm 뒤를 그대로 뒷담을 쳐줍니다. 그러면 팔하듯이 내놓을거죠. 피니쉬를 이렇게 끝까지 해야 볼이 탈출합니다. 이 정도 폐쇄도에 배면은 안 되는거죠. 볼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스봇 으아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차오! 오! 여기가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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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라운딩을 마쳤는데요 데릭브로의 백타깨기 프로젝트 너무 많이 쳤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백타가 넘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스코어를 줄여나가는 모습 백타 깨는 모습 라운딩 계속 힐드로 싸이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가해 주신 지인분들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데릭브로의 백타깨기 프로젝트 천라운딩 100타 못 깼지만 다음에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안녕 안녕 안녕